안녕하십니까 시스템지 여러분들 대회 두번째 날이 맞았습니다 두번째 날에 참여하시는 임경숙 선수와 오수승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각자 본인 소개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는 분 안녕하세요 LPD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PD 선수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번엔 어떤가요? 없죠 자기 PR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오죽에 김선수하고 임경숙 선수 좀 하다롭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분은 어떠십니까? 대회에 지금 두번째 저번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지만 심장소리가 여기까지 저는 좋습니다 저는 1편한 거라서 1편 하셨어요?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야 이렇게 하고 자탕이 하고 최애 연주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야 역대급인데 이거 자 자 자탕이 주웠네 주웠어 그죠? 자탕이는 주웠습니다 주웠어요 자 야 이 먹 8개가 쌓여있네요 뭐 하시니 그게 아니신데 좀 들리시고 주우준 선수는? 주우준 선수는? 아 또 1편 하셨어요? 25알로 1등 했고요 자 2등은 김세현 선수 야 마이너스 5점을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아요 자탕이랑 마이너스 5점을 했는데 올라갔다 올라갔다 야 야 야 대대 밖으로 공 나간 적 많죠? 대대 밖으로 공 나간 적 많죠? 아 그럼 안 돼요 오늘 조금 더 열심히 쉬셔가지고 좀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오늘 놓칩니다 아쉽게 또 아 아 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회에 임하는 각오 요거 한마디씩 들어볼 거거든요 슬럼프가 아니죠? 슬럼프를 해보고 싶어요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주기하는 바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기하는 바비를 열심히 해보시겠다 네 좋습니다 어 인터뷰는 정말 짧게 합니다 그 댓글에서 영상으로 인터뷰를 조금 길게 해주시길 바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사전 인터뷰는 굉장히 짧게 하고요 바람에 올라가시게 되면 다시 라이브 방송에서 인터뷰를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다 파이킹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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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